안녕하세요. 퀘사존센스입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스마트폰은 바로 넥스트비트의 로빈입니다. 로빈은 한국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스마트폰인데요. 넥스트비트는 구글과 HTC의 퇴직자들이 모여 맞는 회사입니다. 가격은 399달러로 해외 구매했습니다. 우선 패키징은 전체적으로 넥스트비트의 대표 색상인 하얀색과 민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스마트폰 케이스라기보다는 특이한 책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박스를 열면 바로 간단한 설명서가 그림으로 나와있고 그 옆으로 로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로빈은 미드나이트 색상인데요. 다른 색상으로는 민트가 있습니다. 제가 화려한 원색보다는 검은색을 좋아해서 미드나이트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로빈의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08입니다. 액정은 5.2인치 FHD 해상도에 IPS LCD 패널, 카메라는 후면이 1300만 화소, 전면은 500만 화소입니다. 메모리는 3GB이며 저장공간은 32GB, 그리고 로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100GB 용량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측면에 지문식 센서가 있고 퀄컴 퀵자지 2.0 USB Type-C 포트를 지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빈은 다른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둥글게 처리된 금속이나 유리 재질이 아닌 각진 테두리로 되어 있고 매트 재질이라 가격에 비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미드나이트 컬러는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차콜 색상에 더 가깝고 오른쪽 측면에 전원 버튼은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폰과는 다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스를 총 4개 구매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로빈을 지원하는 케이스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같이 여러개 주문했습니다. 파란색과 검은색 범퍼 케이스, 반투명의 얇은 스크래치 케이스, 마지막으로 튼튼하고 투박한 브루스 케이스로 총 4개입니다. 충전기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충전기가 패키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로빈 가격 자체가 399달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스비트 로빈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형 어플리케이션이나 로빈의 특징인 클라우드 100GB 용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빈은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외형이 돋보이는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 잘 볼 수 없는 폰을 사용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